글자 수를 세어봐요 내가 좋아하는 걸 그리고 있는데 글자가 생각이 안 나 우유, 아이스크림, 양, 모자, 마이크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지? 지구에서 필요한 글자가 도착했어 우유, 아이스크림, 양, 모자, 마이크 한글 특공대에게 글자를 만들어달라고 해야겠군 포리포리 펑펑펑 한글기차 출발 우와, 읽기 카드가 도착했어 오늘은 지구에 어떤 글자가 필요할까? 무, 우유, 아이스크림, 양, 모자, 마이크 글자 길이가 모두 다르구나 아이스크림은 길고 우유는 두 글자, 무는 가장 짧은 글자야 오늘은 길고 짧은 글자 재료를 찾아야 해 양, 모자, 마이크는 미리 찾아둔 재료가 있어 다행인걸 잘했어 글자 재료가 더 필요한데 길고 짧은 글자 재료를 어디서 찾지? 어? 음... 얘들아, 마트라면 글자 재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마트?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인걸! 서두르자! 포리포리, 퐁퐁퐁, 한글특공대에 출동! 얘들아, 얘들아! 찾았어! 풍선이야, 풍선! 풍선? 아이스크림은 길고 우유는 두 글자, 무는 가장 짧잖아 저것 봐, 풍선도 길고 짧은걸? 우와, 정말이야! 으아, 풍선이 공중에 떠있어서 팔이 닿지 않아 물건을 구입하려면 마법 동전이 필요해 뭐? 그런데 우린 마법 동전이 없는걸? 걱정마, 나에게 있어 우와! 잘 봐, 마법 동전을 던져서 맞추면 풍선이 떨어진다구 가장 긴 풍선아, 떨어져라, 얍! 우와, 맞았다! 툭한 풍선, 맞아라, 얍! 짧은 풍선, 맞아라, 얍! 또 맞았어! 우와, 글자재료를 모두 찾았어! 가장 긴 풍선은 아이스크림 글자재료 두 칸 풍선은 우유 글자재료 가장 짧은 한 칸 풍선은 무 글자재료 으악! 구매아이가 또 놀러왔어! 어떻게 해! 풍선이 터질 것 같아! 아기가 풍선을 가지고 놀다 터뜨리면 어쩌지? 내게 맡겨! 양보하는 마음 커져라! 포리포리 풍풍풍! 아기야, 글자재료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을래? 고마워, 아기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한글로가 곧 떠나려고 해! 서둘러서 글자를 만들자! 포리포리 풍풍풍! 한글 글자랑 만들어놔다! 무! 우유! 아이스크림! 양! 모자! 마이클! 와! 드디어 긴 글자, 짧은 글자 완성! 포리포리 풍풍풍! 한글호야, 지구에 글자를 잘 배달해줘! 아기야, 조심해서 봐! 안녕!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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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글자가 생각났어! 무! 우유! 아이스크림! 양! 모자! 마이크! 얘들아, 오늘 만든 한글을 다 함께 따라해볼까? 무! 우유! 아이스크림! 양! 모자! 마이크! 잘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치리치리! 뱅뱅! 치리치리! 뱅뱅! 한글자 찾아라! 얍! 무! 무! 한글자 찾았다! 얍! 치리치리! 뱅뱅! 치리치리! 뱅뱅! 두글자 찾아라! 야야! 우유! 우유! 두글자 찾았다! 야야! 치리치리! 뱅뱅! 치리치리! 뱅뱅! 다섯글자 찾아라! 야라야라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섯글자 찾았다! 야라야라야! 치리치리! 뱅뱅! 치리치리! 뱅뱅! 한글자 찾아라! 얍! 양! 양! 한글자 찾았다! 얍! 치리치리! 뱅뱅! 치리치리! 뱅뱅! 두글자 찾아라! 야야라야! 두 글자 찾았다 야야 치리치리 뱅뱅 치리치리 뱅뱅 세 글자 찾아라 마이크 세 글자 찾았다 야야야 치리치리 뱅뱅 친구야 두 글자 찾아봐